감사합니다 방금 뭐 어떤 부분이 웃겼던 거지? 네? 전 타요님이랑 있으면 그냥 재밌음 청미 플러팅하네 갑자기? 네? 진짜한데? 내 낚시나 좀 할까? 마크 어떻게 해서? 음 낚시... 왜 항상 내 마크만 하면 낚시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청미야 아 너 을 덮지 않게 순수하게 때려버렸다 죄송해요 난 그 낚시밖에 할 줄 모르네요 아 근데 낚시 좋죠 근데 아 그리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청미 근데 넌 좀 할 줄 알잖아 저는 약간 좀 찾아보는 편 그때그때 모르는 거 아이요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강해졌습니다 저 육악 4개 읽었습니다 오 베스트 7강 도착했고요 와 7강? 7강 맞다 소식 들었어요 맞다 미쳤다 미친 오진함인데 진짜 오진함인데? 원안 빼고 다 읽었어요 원안도 읽으셨어요? 아니 원안을 읽어야 돼 원안... 쉽지 않아도 아니 근데 그 뭐지 사람들이 이슬이 안가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감하신 상황이라던데 아 밸런스 패치 일단 기다리려고 음... 아니 이거 언제 할 줄 알고 언제 함? 어? 곧 탈 듯? 아 곧 탈 것 같다던데? 아 그리고 문허라 이거 잘 쓸게 이거 모자랑 이거 아 예예 황수 뿌렸어 혹시? 아니 황수 안 뿌리고 그거예요 그 건조기 그거 아 아니 그 문허리가 퀵으로 이거 기상술사 옷 보내줬거든요 아 옷이랜다 이거 모자랑 이거 아니 근데 담겨온 게 디올이야 디올 가방이 담겨져 있어 아니 쇼핑백이 없어가지고 쇼핑백이야 저한테는 이게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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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데요 어서오데요 왜? 나 써봤어 나 룩도 맞춰왔어 너가 이거 보내줘가지고 똑같이 아 그 노란색? 입었음? 아 네 그 족두리 입었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가방 어디갔어요? 가방 여기 가방도 몇 개? 되게 범죄자 같아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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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약간 변태같이 그래 존나 변태같음 시발 하하하하 사람들이 거즈같아 하하하하 거지라 하지 마세요 소화 비만이라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화 비만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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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기네 하하하하 아 문아 이거 쓰고 하려고 해도 너무 머리가 고통스러워 손언공 같아 그런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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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안되겠다 형 뭐야 정열맨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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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이다 너도 유각 개 많이 읽었다며 유각 세 개를 읽었습니다 오늘 다누리한테 딜 따이시 저 그냥 캐릭 삭제쇼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잘 자졌나 와 그렇게까지 하다니 그거 빈상이네 네 저 밭예두는 읽었습니다 저 그냥 캐릭 삭제쇼 갑니다 바로 아니 오빠가 읽은게 제일 효율 좋은 것들이야? 아니 효율 좋은건 17만골이라 못읽어 아 오늘 사장님 생일이에요? 사장님 생일이야 오늘? 생일 축하해 마이 펄스에 생일 축하해 생일이구나 생일이라고 엘스터의 기운 보내지마 이런거 나 안좋아해 진짜로 아 나왔어 아니야 아니야 다시 넘을게 다시 넘을게 네 확인해요 네 절대 보내선 안돼 진짜로 기다려봐 나는 뭐 보내지 기다려보자 준수 태어나줘서 아 누리 생일이야? 누가 생일이야? 보내지마 보내지마 준수 생일 언젠데? 지금 생일이야? 지금 지금 2시간 됐대요 2시간 거짓말 예?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예? 번호 좀 알려줘 전화해볼게 우리 어머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준수 뭐 갖고싶어 생일선물 엘스터의 기운 20개 하하하하하하 어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할텐데 괜찮아? 해줄수도 있어 아냐아냐 그러지마 나 원투언클이 필요해 원투언클이 필요해 원투언클이 필요해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지 제발 아 저희 오늘 뭐뭐하나요? 아 오늘 좀 뭐뭐하네요 우리 오늘 뭐 그냥 근데 과몽이 많았는데 어? 과몽씨 어디갔냐? 설마 근데 이런 용자가 필요하긴 했어 그니까 용기있는 자에게 박수를 아 항상 먼저 오셨는데 우리 맨날 늦어가지고 화나셨나보다 그니까 응 화나면 하지마 아니 다누리 이겼더만 오늘 그만하자 하이퍼캐리했대 저 카이사로 기재를 했어 우영 아 오진이형 정령회복약 200개 뭐야 아 너 레이드 열심히 하시라고 아 진짜 그러지마 형 아 진짜 준수 뭐주지 수위하는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2만골 있는데 5천골 썼다 씨발 군말하기로 했었는데 그만 좀 아프시라고 정가 드린거 아니야? 그니까지 뭐 하하하하 눕지말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최생 전술 뽑았다 최생 전술 뽑았다 전제산? 야 애썩이 연주라고 너 꽁쳐둔거 흠흠 진짜 나 골드 0원이야 이제 아니 내 모든 골드 보냈다 근데 진짜 우리 과몽씨 죽은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지마 형 아 진짜 야 잠깐만 아니 진짜 공 몇개 빠진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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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전술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과몽씨 죽었어 이거 진짜로 찐찐찐찐으로 이거 과몽씨 불러야돼 전화 안받으시는거 전화 안받으시는거 전화 안받는다고? 응 다 과몽씨 못가 헐 김몽준 집가서 방금 스킨대요? 아 저희 큰일난게 오늘 안돌면 이제 못도는거 아니에요? 그니까 나도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 안돌면 저 마크에 갇혀야돼 저도 마크 파워톡 아니 다음주 수요일은 괜찮은거죠 우리? 아니 수요일 무조건 수요일이어야 돼 아 나도 무조건 수요일이어야 돼 아 그리고 저희 퍼클런 다음날 다음날 1시간 30분정도 일정이 있는데 그전에 깰 수 있을까요? 아 예 깰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일날게 우리 당일날게 아니면 한초만 3초간 우리가 다른 사람 깨서 깨고 있을게 형대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거 진짜 비상 아닐? 하하하하 어 초비상인데 하하하하하하 제일필요한 사람인데 전화해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전화 안받으세요 전화를 안받는데 안 받나요? 어! 큰일났다 오침하러 간다 그랬다는데? 오침 그랬다 그냥 전화 안 받으면 좀 사고인데? 고몽씨 부모님 전화번호하는 사람 있나? 아니 그러면 이거 쫑인가? 안되는데? 근데 쫑하면은 근데 저희 이번주 어떻게 돼요? 쫑하면? 버릴 사람 버려야죠 나우 존나 피곤하긴 해 진짜 거짓말하나 버릴 사람 버리고 가는 게 맞아? 아 고몽씨를 버리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근데 과몽님은 혼자서도 잘 뺄 것 같긴 한데 버리면 안 되긴 해 우리 팀, we are team man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짜바리레이드 좋죠 좋죠 제발 노기를 좀 가자 우리 노기를 노기를? 노기를? 노기는 캐릭터가 없는데요? 스크라이커 씨발 저 노기를 졸업해가지고 바드도 제발 아니 혹시 3관 6이 된 카멘 있는 사람 뭐요? 4관 1번 했어? 오늘 그거 못 깼어요? 못 깼어요 오늘 저 6이 됐어요 아니 오늘 기사술사님 진짜 나보다 크랙이었다니까 그 분?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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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광옥씨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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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에요? 진짜에요 진짜야 근데 광옥님 지각 진짜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근데 광옥님 없으면 우리 너무 혼돈인데 광옥님 오시면 일단 4관 5차가 될 것 같은데 너무 혼돈인데 아니 일단 우리 싸울 것 같아 내가 공대장인가 이제? 아 무 공대장이 너무 무섭다 우리 머리가 음식게임하는건데? 도토진 공대장 도토진 공대장 잘해요 아니 근데 도토진 공대장 좀 치던데 어 나 혼자 다닐는데 내가 해 X됐다 아니 광옥이 웃길려고 지금 안오는건가? 그거네 어 아 웃기려고 버릴게 님이 다 운명은 했어 근데 나 이제 재미가 없어 그만 웃겨도 괜찮아 나와줘 이제 다 웃었어 아니 광옥아 진짜 이제 와도 돼 이렇게까지 용자진 안해도 돼 그냥 와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진짜 비용받을 용기 그만 밤에 하자 그니까 나 다른 때만 받아줄 텐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냥 왔어 아니 재미 없어 진짜 재미 없어 오늘 와야되 진짜 오늘 수술제 노화장님 긴장감을 좀 가야돼 가야돼 이거 너무 억지스토리야 이렇게 안오는거 아 너무 억지야 왔다와 와 다 많이 보고 있었네 와 그거 너무 억지야 가자 인정 니까봐 할라고 극적인 긴장 좋다 니까봐 고마워 아 늦어졌어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제발 와줘서 고마워 제발 다음에 20분도 기다릴 수 있어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우리팀 사랑해 주발 안 깨워 왜 잘못이야 나를 욕해 나한테 배설해 그냥 나한테 배설해 배설까지 오늘 기분 좋은가 보네 오늘 생일 복부 제대로 받으셨어 나 진짜 이거 딜 따위면 나 말 안 된다 이거 아니 딜 소리 존나 세졌나보네 아니 아니 개 많이 읽었다니까 유각을 아니 사장님 저 제 파티인가 제 파티죠 아 또 나를 쟁취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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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그만 제 헤엄을 무조건 밟으세요 무조건 오늘 우리 파티 딜러들로만 채우기 목표다 아니 이제 다 데려가ión 난 지쳤어 이제 미 آ وه 아 정 원한 Scripture 아직 얘도 곱 agu cours 읽었네 그래 완전 나가는 아니 근데 준수 왜 이렇게 진심이 됐어? 와 진짜 많이 여기셨네? 아니 얘 단독 화면이 왜 이렇게 진심으로 해? 딱 말할게 왜 이렇게 진심으로 방송 끄고 해 준수야? 나.. 나가는.. 나가는 새끼 손가락은 내가 잘라 너네가 날 묶었어 나가는 새끼 손가락은 내가 자를 거야 100만원어치가 아니고 개 비싸요 이거 100만원어치야 100만원어치인 저거 개소리야 저 진짜 800 넘어 오 이거 800손께 이거 쳐 진짜 저거 새로 잘했는데 800이 더 빨라요? 아 그래요? 아 800이 넘어 진짜 정신 나갔네 아 지금 골드값이 이거 인간 아니셨지? 아이씨 인간 아니야 공사하고 있었던 거네 아니 오와 아 나 오늘 이기했지 이방 손경으로? 나 에스터 7강인데 이제 어? 7강 갔어요? 어 에스터가 왠지 안 떨어지더라 나 보험 깔게 나 악세 나 아직 악세가 상단일이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어 에이 에이 악세가 퍼센트가 제일 높아 근데 악세 이제 약간 정상화됐다던데? 어 애기값 왜 이렇게 떨어졌어? 40만골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골드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건가? 골드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이틀 전에 43만골에 샀는데 20개 와 너무 비싸 아니 골드값이 올라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골드값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 골드값이 올라서 인게임 재화가 조금 응 그거 된 거랑 아 맞다 문헌아 너 최근에 방송하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봤거든? 앵벌이 하고 있던데? 에스터 구간 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저 골드좀 벌려고 아니 그니까 나 깜짝 놀랐어 어? 오늘 낮에도 방송했어요 골드값이 올라가고 그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강해지려고 얼마나 강해지려고 애가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까지 그거 보고 느껴져 아 나는 문허를 평생 못 이기겠구나 그치 로아다 로아에서 내 커마를 직접 하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아 이건 안되겠구나 이 로진년 이 로진년은 못 이기겠구나 저희 오늘 그래서 뭐고 가나요? 우리 카빛도 가야되나? 일단 애기를 무조건 가야돼요 일단 애기너부터 시작할게요 애기너부터 갈까요? 인정합니다 카기너부터 가시죠! 고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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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 영지 밥 차릴게요 밥 네 언니 가는 중 일단 천천히 보내야 되네 우리 파티 아직 안만들었죠? 만들까요? 네 만들어주세요 네 누구 아니어서 금방 나갈게요 네네 로아죠 공유 공유 이거 좀 가자 어디있지? 영지가 하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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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떴다 아 초대해준다고? 이 정도 초대장 정도는 진짜 미쳤다 아니 우리 청미 없으면 안 굴러가 진짜 바브레즈 웅이 포지션이야 웅이 뭐라고? 내 부캐랑 빌빵 뜨자 내 부캐랑 빌빵 뜨자 좋다 형 방토라님 또 견제하러 오셨네 방토라님 그 기믹 공유하실건지 그거 카톡으로 나중에 연락주세요 우리 기본방으로 하자 그게 맞아 아니 황지도 쓰던데요 어? 다른 데 지금 파티 만들었어요? 여기 4명 들어와있는데 우리도 4명인데 과제 들어가 아 이거 내기하는거에요? 여기 서포트 우림 수고 저희 다음에 그런거 해보면 안돼요? 4인레이드 나오면 두 파티 찢어져서 먼저 캐는 사람 몰아주면 손가락 자르기 파 아 진짜 손가락 자르기 이기 뭐라도 손가락이 잘라야돼 우리 파티 쫄릴게요 네 수고해요 여기 나가고 강태해버려 아 나 오늘 이긴다 1700 넘었어 강태 되기도 해 나가야지 뭐해 강화했음? 1700 넘었음? 7강에다가 장비도 이렇게 나와 아 7강이기도 하구나 아니 고몽씨 어디있지 고몽씨? 아 뭐야 그냥 강화호도 좀 눌렀네 나 강인도 4개나 익어가지고 고몽씨 보석이 좀 아쉽긴 해 아니 고몽씨 다시 잠듬 보석은 건들기 생각보다 쉽지 않긴 해 아 너무 비싸 보석 진짜 보석이야 보석 진짜 보석이야 보석보다 비싸 진짜로 근데 진짜 보석값 하잖아 어 그건 맞긴 해 바로 가보자 바로 가보자 진짜 죽은 벌금이야 오늘 원투 원투 가자 아니 보자 빨리 끝내야 돼 진짜 빨리 아 누리야 너 그거 뱀픽 언제 하는데? 우리 아까 1시에 시작했는데 나는 먼저 우선 간다고 하고 나왔어 근데 너 별로 안 주의할 것 같은데 뱀픽 회의 때 뱀픽이 별로 안 주잖아 뭐해 나도 원룡이는 했을거야 왜 오늘 신놀이 모드 나왔다는데 아 너무 서운한데 정말 아니 서운할게 아니라 너 없어도 돼 너 뭔데 그니까 니가 뭔데 니 뭔데 니 뭔데 하하하하 1선으로 가야지 안녕 뱀픽이 좋대가 필요하고 치키면 치킨 들어가면 되지 오히려 더 비슷하지긴 했네 1주일 일어나서 휴시방 가야돼 왜 난 디노스 걸려서 아 아 유각 받으러 가는 줄 아 야 유각 받으러 가는 줄 아 야 유각 받으러 가는 줄 나 휴방 때 PC방 가 얘 해? 서둘러 진짜로? 어 잠시만 안가? 아 지금 아니 지금 지금 PC방 가야 되는 거 나는 휴방을 안 해 준수야 그 시간에 일해 아 아 아 아 아 PC방 사장님이랑 친해지죠 유각 그치가 아니라 아 나 이미 아들 읽었는데 근데 그니까 나 아들을 읽어버려가지고 야 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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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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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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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성포 여긴 필요 없어 암수 빗성포 수염 정강 은 가자 jer 가자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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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놓자 오늘 아 쟤 맞아 어디 쟤 안들어가는거 같아 어 확실히 들쎄졌어 진짜 여러분 조심하라는데 이런건 안죽어 한 번 더 지고 딱둑기 아 님들 제발 그것만 깨줘 심장 납장 나 제발 그것만 깨줘 예예 예예 어디로 갈건데 이거 끌려가요 병신 병신은 또 아니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끌려갈수도 있지 나 게임 무서워서 못하겠어 미안 나 미안 병신됐어 나 이미 들어갔구나 나 이미 들어갔어 이미 잡혔는데 어 이거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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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팍스 괜찮아요 조심조심 이 파티는 아래인가요 아 어떻게 할까요 1위 2아래 1위 2아래 잠시만 잠시만 안돼요 잠시만 안돼요 어 뭐야 이거 저희 왜 죽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근데 왜 거기있어 네? 미리네 미리네 들어갔는데 뭐지? 아 내 스테이크 저 지금 골드빵어리 있어요 님들 나도요 나도 위에 있었어 나 원래 보통 1팟이었는데 아 4명 이상 들어가면 안된대 2팟 됐어 현지씨 쏘리 우리 지금까지 4명 이상 들어간 적이 없어 이 파티 두 분이 우리 파티 죽인거였어 내가 연지씨구나 사람 많이 들어가면 죽사구나 근데 연지씨 더 피곤하니까 아 또 큰일이야 아 진짜 진정해 아 제발 제발 제 시작하지 말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그냥 제발 제발 아 그만해 그러지말라고 진짜에요? 아니 저한테 악마가 있어 저 사람 진짜 악마다 저 사람 진짜 악마다 왜 이렇게 그러는데? 뭔데 뭔데 이거 거짓말이지? 아 이게 즉사 패턴 있었다 쟤 죽었어 저기 앞으로 중간 누른 사람 이름 꼭 확인해야 돼 주먹하고 무너리면 절대 의심해 쟤 디밍 안한다 그냥 야 아 병신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배워 이렇게 가르쳤는데 누가 아 그러니까 잘못 배웠다고 아니야 쟤뜨면 존경해야 돼 아 거 맞긴 한데 아니 캡쨍님 말 못 들었냐고 어?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또 안 보는 거 터져요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얘 왜 나빠졌냐 이거는 쉴드 안 감겼기 때문이죠 정확해 나 죽어 죽은 쌤 그냥 아니 본인 파티 아 내 파티 1파티 위에 1파티 위에 1파티만 위에 아 출발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일부러 실패하면 안 된다 동원아 동원언니 일부러 무력화 안 하면 안 된다 어 아니 이거 공격대로 해야 돼 애들아 공격대로 아니 파티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파티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안됐어 어 뭐야 쟤 지닌다 뭐야 눈 눈 눈 어디야 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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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난 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였어? 아니 일곱시가 안된거 같은데 일곱시인가 일곱시가 누가냈어 일곱시 심장이 있는데 일곱시 심장 갔는데 낫이 없었어요 난 누구요 아 근데 이미 여기 핑은 다 찍혀있긴 했는데 아까 누가 다섯시에 있는걸 봤어 누가 다섯시에 강구 봤어 난 줄이 안 생겼어 나 아니야 타요인가 봐 어 나 왜 이러는게 타요인가 봐 아 나 이쯤 되면 일곱시가 아니었다고 일곱시 강태하자 강태현 어 출발 어? 아 또 노크리야?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제발 아 나 뜬걸로 해 자 봤음 노란 글씨였음 맛있담 아니 문어로니컴 해킹해가지고 또 딜 숫자 안뜨게 만들어버려야돼 뭐하는 못하겠어 초록 사람 많은거 완전 어 너무 당연한 말이야 사람 많은거 확인 네 사람 많은거 확인 아 아 아 어디갔어요? 한강 한강 바붕이 있어야 돼 바붕이 이런거 해줘야 돼 아 바붕아 우리 뇌가 없어 지금 그럼 우리 죽어 가봉씨 잘가요 사실상 없는거야 바이크를 안켰나본데 아 있어 연지씨 피곤해서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잘하네요 5심 5심 8시 뿔 5심 7분 8분 8뿔 5심 7분 8뿔 10이 낮 여기 낮 여기 심장 나 아니어라 나 아니어라 고민되고 싶지 않아 어 눈 맞지 않나 7 뭐였지 나 아니어라 5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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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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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도 죽으면 안돼요 확인했어. 안 죽어, 안 죽어, 걱정 마. 확인했어. 잠깐만, 잠깐만. 저 이제 사진 기사 아닙니다. 그렇게 사진에 나오지 않았나 봐. 점심, 점심, 점심. 아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걱정하지 마. 아, 노크리! 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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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가. 아, 눌렀는데. 아... 이거 뭐, 이거 초각상 언제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어? 네. 네, 원할 때.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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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깨워줘! 안 돼, 나도 걸렸어. 못해줘! 나도 잘 썼어. 더 많아줘. 못했어, 못... 어허... 못했어... 가운덤! 가운터 아니에요. 열심히! 가운터가 될 예정! 저 녹화! 네. 네. 네 나 안 오건대 꼬리 좋아 안 돼 절대 지를 신중하게 해 천미 운다 나 밑줄 탄 좀 먹고 싶다고요 괜찮아 너 빨리 알아 안타깝고 안 돼 리타 안 돼 천미 오늘 매력 발사 나네 리타 안 돼 리타 안 돼 aby 정국 구発색 조강 리타가 리타 안ey 리타 안y 그저까지 서포터들 차별이었어 너무 잘 나왔죠 딜러가 개가 좋아하고 딜러들이 나와야지 딜러는 우리가 하는데 딜러가 못했을 때면 나오는 게 어딨어 우리가 알아주면 대체 사진까지 나와야겠냐고 우리 알아봐 오케이 제가 뜨고 조토진이랑 서포차이 보여주시고 청민씨 나오지 못했네 청민은 우리 삼촌한테 조토진이라고 하는 거 같고 나이가 뛰던 것인데 인연이 미쳤나 아니 닉네임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 제발 안돼 가지마 자 돌아와 조금만 더 맞고 가 가지마 가지마 알아서 잘 피해보세요 딜러들이 못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 말 안해줄거인 막 2칸씩 해야 돼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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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저 새끼 아가리 좀 저거 아래 한의로 갈게 SID 효과 와 이거 했는데 효과 잘했으면 됐겠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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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을 좀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이거 암수라도 던져야겠다 암수 던졌어 잠깐만 안됐는데 아니 이거 아니지 이게 왜 안돼 무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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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잖아 암수라도 던지지 암수 안 던지 사람 누구에요 에스더 에스덕 제이지가 하기도 좋았네 이거 아 에스덕 안찼구나 아 에스덕 안찼구나 아 너무 강해서 아 실드를 그냥 우리 딜로 깔 수 있으니까 안쓸기 오케이 확인이요 너무 쎄다 미추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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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쎘어 미안 아 너무 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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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나 아니 아니잖아요 아 아니잖아요 아 아니 왜 이렇게 황알났어 그럼 문제 있는건데 너무 쎄어 잘 치고 찍어요 아 참 놈 참 안돼 할 수 있다 다행이다. 첫 번째 기믹 통과했어요. 1기믹 성공. 뭐임 뭐임 뭐임. 아픈 거 아픈 거. 케어 헤드림. 그냥 딜 하세요. 저도 헤드림. 제가 하니까 나도 한 번. 어? 딜 치워. 나도 치워. 곧 170줄이에요. 많은 곳 안전. 많은 곳 안전 확인. 아니 기사의 긍지 누가 돌았어? 와 타요네 이거. 자기 놀고 이거. 이거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 같은데. 1위 2아래. 야 아래 아래. 앤몬 눌렀네. 우리 실드 줌. 궁 써줄게요. 콜 잡아야 돼요? 콜 확인. 네. 아까 힘도 많이 싸졌는데 전판. 아 까비. 근데 너무 싸서 힘이 없어. 3낫. 3낫 5는. 7불. 오케이. 오케이. 3낫 5는. 12심. 7불. 오케이. 3낫 5는. 7불. 3낫 5는. 12심. 7불. 정리 감사합니다. 아. erste. 잘한다 이제. gek arise. 가 robust. 가 와 이거 스펙으로 그냥 대상의 크림 와 저걸 달아? 강씨가 들어간거 같아 아 진짜 고토 좀 고쳤다 혜영아 고생하지마요 그럴 줄 알아? 아 뭐하는데? 나 자꾸 데려가서 살려줘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씨 제발 10판 넣어야돼 아 잠깐만 터져요 와 타이밍 언제임? 이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라고 발편이 알려줘 아 이럴 시무 안 돼 와 이거 이 판을 진짜 옮겨놨 아 아 간다 파운데를 열심히 치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딜로 밀어 파운터는 치우 카운터 걱정하지 걱정 안하고 있어 카운터스 확인 여기 앉아 아 제발 어디가 어디가 아니 제발 차라리 할 의미가 없어 차라리 할 의미를 잊었다는데요? 왼쪽 카운터는 나한테 맡겨 확인 아니 아니 왜 앉아 아니 왜 야 얘 얘 아니 뭐해 뭐해 아니 카운터에도 대해진다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다들 아니 9.2.3 9.3 9.3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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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 때문에 카운터 아무도 안 칠다 아이고 아 내가 못찾을 땐 경쟁자를 제거하면 되는 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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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쟤가 어디까지 쳐줘야돼요? 기사님과 나 몸이 하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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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나한테 맡겨 이걸 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나 아 나 아 하 아 나 방탄소년단 아니 뭐 팀이에요 팀 와우 그렇지 이게 딜이지 아니 뭐 그냥 개치 개치 그냥 와우 으아 나 썼는데 나 안 썼는데 진짜 개졌던거 아우 저기서 쓰기로 난 썼어 혹시나 다른 사람 있을까 역시 오우 재밌게 노시네 아 마우스 사이드로 터지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아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적은 곳 이번엔 쩍 뉴패턴이에요? 팀이라니깐 팀 운호라 제발 너 팀적인 플레이하고 말해줘 하하하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Mask 인제 둘 쩍 둘 왁 크흑 마지막 아유 쟤 어? 아 핫한 것만 못썼어 아직 피하면서 노력하고 무력하기 확인 암수도 다 던지라 우리 던질게요 감사합니다 공 안돼나 이거? 나도 던지 무력 열심히 하는거 성북 던질 준비 성북 던질 준비 던질 던질 던 저거 사진 안될 수가 없어요 완벽했거든요 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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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이 망했다 이거 제발 제발 아니 왜 계속 부위가 눌리는거야 나 근데 공중은 잘 돌렸는데 오 나이스 MVP 먹었다고 나이스 나 미찬이잖아 미찬 뭐야 카운터 때문에 딜러들이 못한거 증명했네요 얘 그냥 카운터 온 툴이야 진짜로 가보자 언제는 카운터 안 쳐주면 우리 공대 죽는다면서 이제 잘 쳐도 뭐라고 하고 근데 청민씨 와도 난 못 쳐 서포트 더 너프해야겠다 저거 왜 자꾸 나와 왜 자꾸 나와 서포트 더 꺼라니요 아니 우리가 읽은 에스터 균이 몇 갠데 그래 근데 심각한거 보다 딜러들이 근데 이제 서포트 더 꺼라니 서포트 더 꺼라니 전 80 이슬비가 이렇게 아니라 돈을 더 써야돼 손가락이 안되면 돈을 더 쓰면 돼 눈물각에서 80장이고 이 새끼 안되겠다 고대각에서 없어? 아닌가 팩피원들 있어서 50억 나올수도 있네 훈련장에서는 훈련장에서는 되게 약하게 나오는데 빛OO 저 cried 지문 네 네 아니 이게 그게 있어요 서포트는 저걸 읽으면 쎄지는 게 아니야 저걸 읽어야 3티어때랑 같아져요 어? 쎄지는 게 진짜 니네 좋아지는걸? 주사용기가 없겨요 우리는 이미 너프당한 상태라 오오 누구죠? 누구죠? 뭐가 필요하더라? 성도? 죽으면 탈모 태폭 뭐였지? 여기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허락성 보여드려도 되나? 나 어디야? 안 차지 않나? 차 하나? 예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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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3 네 확인이요 그거 있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게 뭐죠? 아니 저기 있다 아니 아니 잠깐만 잠잠잠잠 저 강물전 확인이요 확인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쵸 빨리 교정부터 올게요 왜 그럼 저도 시스하고 올래요 왜 안건데 안건데 하하 하하 상부 어 단전 열렸다 어 아 희재정이야 그냥 이걸로 익숙해질래? 오늘 베이머스 12개 네? 네? 그럴만하니깐 이게 저 목소리에서 저거 나오게 페인이야 페인 5개 파데 파데 노아가 싫어질 것 같은데 노아가 싫어질 것 같은데 3개인가 3개 나 다시 깎을 자신이 없네 아 다시 깎을 자신이 없었어 진짜 아니 야 구치를 어떻게 또 깎아 아 너무 힘들어 내일 망카 어떻게 해야 되잖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이것 때문에 아 근데 우리 직제 세제 안상이나 질진 쓰라는 거 말하는 거죠? 형 근데 아까의 관초각성기 때 석호 초각성기 딜버프가 안 들어온 것 같다 그래 4대는 구린 거 알긴 한데 리얼 나 지금 한쪽 눈 감고하는 거 질질도 그렇게 좀 애매하다던데 그래서 구리야 응 진짜 결승 가면 직관 갈게 응 놀라 응 우리가 결승하면 시청자한테 위무강의사 하는 뿔인데 나는 4대에 이길 생각도 진짜요? 100명한테 뿔인데 100명한테 100명한테 와 나도 응원할게 응 응 응 응 응 근데 누리 누리가 1등하면 어련히 그냥 기분 좋아서 쓰겠지 기분 좋으니까 내 아니 사영이 저희 사영이 결승 아 있나? 어 나 있어요 뭐 LCK 결승? 저희 진짜 가요? 예 하나 올라가면 가는 거 아니야? 확인 예 뭐하는데 우리 어딜 가 봐봐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 어 뭐 뭐 우리 힘싸고 와서 뭐 뭐 너 가면 갈게 결승 결승 간대 우리 아 S도 고고 가야지 예? 예? 범말하는거야? 내가 지금 각자로 다 한번만 얘기하는거지 형님 어떤 결승 이야기하는거야? 누가 결승에 가? 누리 가자 우리 결승 올라가면 회식 가자 야 나 스톨 5초다 이거 살려줘 이거 죽어 그래요 죽으라고요? 훅 보여줄게 아 맞으면 안되는 패턴이니까요 오우 으 아 뒤에서 온 거 같은데 다들 딜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들 내 우려해 봐라 내가 아래 내가 아래할게 내가 아래 오케이 내가 위 진수 깨고 있는 건 웃음벨이야 진수 이 새끼 방향 감각이 없어 누가 못해 불빛 채우세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저가 준비 저가 준비 나이스 괜찮으면 보내줌 여섯시 지워놔야 돼 아니 이 새끼 방향 감각이 없다던데 아니 이거 진짜 지워놔야 돼 진짜 지워놔야 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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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워놔야 돼 여섯시 보낼게 여섯시 보낼게 여섯시 나도 보낼게 이게 맞는 거에요 진짜에요 이거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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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지 됐지 가서 준비 나이스 기사의 긍지 켜줬는데 나 기사의 긍지 잘못 썼어 어떡해 제발 이 시간 되돌려줘 아니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서포터 왜 뜨냐고 그러시려 새 집으로 이사왔어 나 잘못 걸렸다 큰일났다 누리언니 바깥에 바깥에 있기 누리가 가운데서 똥 싼 와 얘? 와 얘? 와 얘? 아니야 이거는 내 불찰, 내 불찰. 제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건데. 고맙습니다. 데미지로 지우는 거, 데미지. 난 노 데미지. 아 이거 안 돼. 와. 나 살려줘. 못 살려 못 살려. 줄 건 줘. 줄 건 줘. 줄 건 줘. 줄 건 줘? 누나, 누나. 누나 나는 너만 받을 거. 나 안 받을 거. 저 지금부터 돼요. 누리 언니한테 맞출게요. 안 돼 안 돼. 미안해 정미야. 나 잘못했어. 나한테 헤엄을 예쁘게 떠줘. 뭔 소리 헤엄을 똥꼬에만 까생. 나 피니스 쓰려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헤엄을 줄 거야. 뭔 소리 똥꼬 뒤에만 까생. 안 돼. 여기 괜찮아. 여기 안전인가? 맞네 안전이네. 미안 고파. 보성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델 때 해야지. 그냥 각성기를 돌려. 이번엔 탈 거예요? 이거 카운터 카운터. 난 없어. 나도 없어. 진짜 우리 실패할 뻔 없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그냥 물. 와, 참. 아 내 단심 어떡해 낭심이요? 아 낭심이요 단심이요 자 들어가면? 네 다져요 다져요 그냥 딩딩덩딩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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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위에 계시죠? 이제 초과수성기 어디갔죠? 제꺼? 터져요 뒤에 터져요 뒤에 터져요 저 망했어요 이 판 네 맞아요 괜찮아요 지장 없어요 아니 아니 리트를 왜 왜 솔직히 무너는 리트 말했다이죠? 모두가 만족판을 해야지 아니 리트나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리트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뭐야 이거 어디 다 어디갔어 뭐야 다 어디갔는데 뭐임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뭐임 맞지 마세요 안 맞았어 어 어 이거 무력 무력이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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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방방 찌는데 뭐임 몇번 날아가 몇번 날아가 몇번 날아가 이거 뭐임? 뭐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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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하고 애기랑 모임이 몇명이라고 저 2막이죠 이거 모임이 왜 나오는거지 이거 리셋될 때마다 기억도 리셋되나봐 미니 레이드를 좀 땡겨서 하면 미니 레이드를 좀 땡겨서 하면 그런 캐시팸 없나? 우리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오구치 한번에 하기 오구치 몰아서 하기 이거 조만간 젓가 나와요 젓가 젓가 그거요 르빈 젓가 있잖아요 어구구치 이거 못 치면 이겨나요? 혹시 이게? 없애 없애 잘 못봤어요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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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게 계속 뛰게 이미 넘어가긴 했어 신경빙 잡아두고 이건 30.3이야 지금 이제 133이야 지금 오오오 진짜 세 다시 안 채워지죠? 다시 넘어갈거잖아 가자 채워진 채워진 아 찢어져요? 응 아 왜? 이제 회전목만 나올 때 냈다? 나이스 개꿀 너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찌른 곳 안전 와 나 못 봤어 찌른 곳 걱정하지마 시야 이슈 뭐꾸나 하지마 아 이 개노된 패턴 왜 만든거야?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셨잖아 그래 서운하네 이거 저게야 호응했을 뿐 벌써 가? 아 진짜 쎄다 고객님 아 진짜 쎄다 아 진짜 쎄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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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있다 나이스 뭐 아픈건가 뭐 아파요 아파요 아 제발 빨리 좀 해 곧 95줄 네 95줄 에어 달린인가 보다 아 방방이 너무 많이 터는데 아 3 2 아 저기 저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들 아 이게 나만 보이게 보네 ㅅㅇ 아 근데 이번 실패 너무 많이 해 난 안될걸 공간이 뭉이하고 있어 방향으로 사 꼬키 사 꼬키 사 꼬키 때릴라 오옹 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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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 안돼 가지마 가지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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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렸어요 예?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버렸어 제발 사람 달려 사람 달려 잠깐만 얘들아 무형이랑 되나? 일단 빨리 해보자 나비 내가 해줄게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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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대 아니 쎄져서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무력 이런 거라도 되나? 무력 아닌가? 무력.. 무력 아니.. 무력 없지 않아요? 그냥 뒤라는 거 아닌가? 카운터야 카운터 카운터야? 카운터만.. 카운터 다 상품해야 돼 블랙홀 사라질 때 카운터 제발.. 제발.. 쳐다보기! 쳐다보기 쳐다보기! OP1 카운터 rempl.. 스킬 호성경은 잔혈각이 있는 진짜? 저 형! 아! 나! 호버 아파! 아! 살려! 제발! 아! 제발! 안 돼! 누가 진짜 절급이 떨어졌냐고! 나 불량이 없어! 빅빈아! 제발! 제발 도화가 살려야 돼! 제발! 포션이 없어! 나 포션 없어 얘들아! 너 블랙홀 없어지면 가지? 아우터 없으면 안 돼요? 가지? 아우터 안 돼! 근데 나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지 오랜만인데? 빔싸 빔싸! 나 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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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발!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나 심장 소리 들려! 이거 리프하다! 리프하면 주워준다! 이건 형님이 주신 기회!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형님이 주신 기회! 와아아아아아악! 정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꾸! 기상술사가 세상을 구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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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타이오님 마저 죽으면은 과목이 큰일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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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달려! 어 연지 갔다! 잠깐만 연지 갔는데? 이거 조식 가드! 카드! 카드! 카드 준비!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못 잡겠다! 카운터! 카운터 4명 아니야 이거? 이거 하고! 카운터 하고 안 돼? 카운터! 카운터! 다 죽었다 이거! 잘 따라 shit! 아.. 아쉬워서 어려운 것 같은데? 우아않! 우아않! 아않! 우아않! 그대가 내 팔판방다를 날린 거야! 수고하자! 아 채우 1위진다 아쉽다! 네가 죽인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 같이 끼어야지 나 이번 판으로 깨달은 게 있어 이병송이 어쩜 하네 뭔데? 밑줄 찬주 띄우는 법 상대 파트 딜러를 어떻게 잘하면 가능한지 죽이는 법 아니 총리야 팀이라고 팀 아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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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자꾸 운얼이가 운얼이 입에도 팀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너무 역겨워 저게 저의 입에도 나와? 아니 우리 입 앞 갈 수 있는 거 맞을까? 나 또 대질을 한다 아 나 글렀다 왔다 글렀어 이거 리 마려운데 나도 예? 난 안 마려워 나도 나도 별로 마렵진 않아 자기만 잘 때려 아 이거 1파티 다 리 마려워야 돼요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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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비 하는 척 하면서 2파트 딜러 맞추면 띄울 수 있을듯? 그런 판단 좋아 닭, 닭! 어디서 못된거만 쳐볐가지고 가죽 tumors이 자리로 아니 그냥 준수만 보라니까 준수 방향감 진짜 레전드 라니깐 오, 적금가 조금만 더 아니 봐봐 준수가 또 저기 서있는거 봐라 새끼 저거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저 새끼 아니 반대 아니 얘랑 일자대기 서있으라고 아아 일자대기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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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전드야 그냥 아 이렇게 말하지 6시 빼고만 해도 돼 야 이거 12시 하나 안됐다잉 3시가 안됨 으흠 딩딩이가 3시로 보내라 이거 내가 여기 보낼게 3시 보낼 수 있나? 야 이거 진수씨 알고 있었는데 장난치는건데 이거 아 아 이거 나 알았어 확실히 안했어 얘들아 으쨰 오오 엄청 빨리인거 되게 빨리 깼나 오케이 근데 1000개 좀 풀게 아닌데 저 3버 있어요 일단 지금 이거 하나 해놓고 킬 하시고 킬 하시고 와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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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소해 기절 역시 정화있는 보아가가 짱인거 여기 여기 틸틸틸틸틸 안해 안해 나 피하면 그만이야 예? 예? 안 돼 예? 더 더 더 더 다소해 뭐야 이거 나이스 6강이 6강이 나 여기 익절돼 있어 혹시 잘 살려줄 수 있을까? 오 멀리니 으아 우리 이쪽으로 빼줘 거기 또 있어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용맹이 있으십니까? 아 나 기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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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라 기절 살려도 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대사가 있어? 들려있게? 아 들려 한다니까? 그래서 무슨 개들입이지? 이 생각에도 있어. 나 아마 모르는 밈인가보다 나 이상해 있어. 아 왜 계속 들리냐고 그러지?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계속 그랬는데 진짜 들리는 거였어. 아들 아들 나올 때 밑에 대사 자막도 뜨는데. 이런데 앉어. 10시. 정희야. 네? 30대 무시하네. 네? 에이 설마요. 나 왜 안 졌어? 왜? 누르는 피 왜 이러고. 안 쎄야지? 아니. 따라왔어. 난 괜찮아. 청각성이 없어. 딜이 그만큼 빨라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 그 특화쟁이들은 원래 잘 안 찬데요. 특화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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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가 아니라 이게 특화성기가 타수인 타수.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기상승수 빨리 차는구나. 특화라고 파워밍이긴 하네. 아 오 타수인 거 지구아. 아 많이 못 찼나 보네 내가. 이번 판. 임파이터는 한 대 한 대 때리는 거라서 존나 안 찼. 의사 색상승수 못 지굽해. 그냥 내가 존나 못 찼나 봐요. 아 그리고 이레가 못 친겠어. 지금 대 안전. 이번이 틀만 와서 이거 이 대단의. 아니 이 파티 딜로 맞추고 싶어도 이게 서포트 본능이 안 되네. 내가 힐 한번 해야겠다. 힐 한번 해요. 어 시발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Number one where the lad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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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 다 된다. 아니 지금 차이는 때. 이 바드 못 이기니까 너무 속당하단 말이에요 바드 너무 재밌어 진짜 개설도 논자 도화관 재밌잖아 이런거 도화관 기판 맘에 든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맘에 안 들어 나도 맘에 안 들어 예? 지금 때려치고 싶어 코박상 언제 써야되지? 아 미치겠네 코박상 다들 죽고 넘만 남았을때 개꿀 다 죽어버려라 개? 팀이었긴 했는데 우리가 아까 팀이라고 또 얘기 우리 팀이긴 한데 봐봐 제일 이상하자니까 제일 이상하대 여기 좋다가 기사의 금지를 기사의 금지를 기사의 금지를 기사의 금지를 지금 슬란을 넘어가겠지 분명? 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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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봐도 초확성기 딜 20% 늘려주는 아 아리아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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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기싫다 여기 어디야? 이거 저거 안 빨리려고 하면은 처음에 쳐다보고 빠른 자리있지 거기가 마지막 교척성이라서 그거꾸면 살기싫다 이해한 사람? 이해한 사람 모르고 들은 사람이 없는거 같은데? 들은 사람이 없어 아 들려? 아 들려? 자 여기서 쓸게요 아리아 있음? 어 있음 있음 사소해 어 일단 숨 일단 숨 홀 길이니까 알아서 하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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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서 달려있어 저 빨간 나이스 고파이 히어가는 뭐야? 이름이? 미르생임이요 아 송돌이라는거임 뭐야 이거 히든용도 나와요 중간중간 못생긴용 나와 아 맞아 막 그림 그리던데? 맞아요 중간중간 그림실로 폐화해가지고 아기가 최고인 악마같던데? 바드? 네? 아리 바드 거기 두 손 산 나라니 악마들 밖에 나가있었는데 아니야 저거하고 기계 아니 저네 또 돌아 또 돌아 또 돌아 너희가 막은 게 대신 대신 아 이즈 아 질까 나이스 와우 아 잠깐만 공공 아 제발 맞아라 누가 이래 놀리나 저 누웠어요 누군가 봐줘야될튼 암설다 갈뻔이다 아구 암설다 갈뻔 개질한다 개질한다 멀리 떨어져있어 그냥 Schulter icked v v v v v v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야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버프 뜨는 걸 봐야지 어머 나 굳혔다 제발 풀어전지 내 얘들아 잘 살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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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을깅 아 잠깐만 나 생각했어 아무튼 맞을까요 아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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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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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못 먹겠는데 좀 빨랐던 거 같은데 누구시죠 발 발 발 오 무공 무공 갑시다 엉덩이 엉덩이 이미 무공이 끝났는데 누가 죽었어요 저희 아까 다 죽었잖아요 아 나 빨랐다 어떡해 형님 제발 풀어줘 얘들아 치고 풀어줘 아 진짜 잘 안 먹네 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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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나비 때 그거 줘 아리아 같은거 안드립 2층도 2층도 1층도 1층도 팝팝 누리치기 어? 어 너무 허해서 안보여 안보여 견뎌시오 아니 눈 보고 뭐야 와우 아저하나 못썼어 어 아저하나 못썼어 근데 괜찮아 내가 버프 맛있게 놀아 내가 너무 못했다 나는 왜 안 나와 도하가 쓰레기같아 그니까 이걸 먹을 사람 먹어 아니 나 왜 안 나오냐고 이거 빨리 이거 준수 먹어 준수 25원 가야지 섬누리가 먹어 섬누리가 먹어 섬누리가 먹어 15원에 갈 사람 어 저기 20억원 갈래 아 맞네 문허리도 20억원 가야되네 어 문허도 에스터 안가? 에스터 안간다고 아 일단 생각해봐서 보고 이미 강화했지 않나 에스터? 그럼 경쟁해야겠지 경쟁해야겠지 근데 근데 무언 경쟁 삶으로 가야겠지 이거 안사 강화 못해 강화 못해 강화 못해 너 강화 못해 너 그냥 다 게임하지마 고파민 조지러 간다 67이었나? 와 근데 진짜 진짜 봐도 못해 나 나 이제 그냥 열정 없어 이제 아니 미찬 미찬 먹었잖아 요새 버리기 괜찮나보네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몇 이상부터 근데 문허 6강 아깝다 그니까요 근데 일단 넣고 먹는 거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기공 너프되면 나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대가리가 깨졌던 거긴 나 기공 다음주 고대학생인데 거짓말이라고 해줘 뭐요 에스더 몇강이? 어 6강 근데 에스더 1강마다 얼마나 강해지는 거인? 무지.. 무지막지 아주 지금 7강 되면은 무기 20강급 지금 6강 엘라엘라는 18강이랑 똑같고 이것은 7강에 오전 18강 1강 이것은 8강에 만 수혁이 무슨 하나 바로 다 쓰레기만 나온 하지만 누르러 가야 돼 아 이거 사야되나? 월간 1200 크리스탄? 그거 사야지 무조건 사야돼 그거 다들 뭐 하는거야? 뭐만 하는거임? 그 큐브 21개 주는거 또 월간이라 팔아 아 이거? 그거 사야돼 부캐인은 무조건 부캐인은 무조건 사고 그 심채 키울 사람도 쟁여놓으면 돼 제발 제발 아 나 이거 뭐 떠본적이 없어 그냥 시바 나 이거 진짜 가차 개많이 했는데 나 내꺼 상단으로도 많이 해보는데 오? 가차 뭐 시바 송부한적이 없어 그니까 재미가 없음 뭐 또 재미있지 다음 레이드 바로 갈까요? 바로가죠 도파민 못참지 도파민 못참지 밥먹고 바로가죠 무공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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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공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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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걸이 무공팔퍼 나왔어 베이모스 베이모스 하케 들어가죠 어려운 것만 베이모스 두캐링이신 분이 있나요? 너는 두캐링인데 다 돌았어요 아 그래? 그럼 뭐가 와야 되지? 하키모스 갑시다 베이모스 베이.. 베이하킥 가시죠 그러면? 그냥 베이하킥 가고 그러니까 카멘이랑 하키가 님들 1500골인가 사이밖에 안가 그럼 호크아이로 와도 됩니까? 그래서 초월하는 사람들은 아니 상태 이상 공격 지속 시간 이 개 병식 같아 이게 상이 쳤드네 저도 그게 상으로 떴어 그리고 좋은 거 아니야? 상태 이상? 개상인데? 아 나 이거 생기 태워야 되는데 귀걸이는 데 별로 안 싸져 있는데 밥 주실 분 밥 주시고 가실 분! 밥 밥 밥 목걸이랑 반지가 더 맛있지 맞아요 귀걸이는 스며들 상재도 볼 때가 녹아버리 그 상자 안 하면 그래 해야 돼 19강 19강까지만 19강까지는 우유 초대 안되고 조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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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선누리 이 여자 이 여자씨 뭐야 이 여자씨 뭐야 연자씨 어디 오고 오케이 잠 깼어 이제 봐라 딩딩이 아니 딩딩씨 딩딩이 생기 뺐어? 생기요 나이스 이거 얼마야? 지금 생기물 7개 있어요 많이 뺐네? 짠 그럼요 저는 응 융화재로 자급자족하느라 님들 대모니 키우셈 왜요? 갑자기? 님들 나무케요 우리 님들 보석보셈 저 이거 충충몬이기임 충단의 보석을 쓴 충몬이기임 충충몬이기임 충몬이기임 충몬이기임 충몬이기 쌀먹이요 도독킹이 아 진짜 배로 강화만 한다는 딩딩이 보석 바꿔줘 조각선어들은 악세 바꿔야겠다 개해자 그러니까 이게 각인 읽은게 좀 아까워 뭔가 공캠만하기가 아니 음 근데 너 없지 않냐 종이나? 아 그냥 블레이드 그냥 하는거지 어 아니 그게 명파 없고 이러면은 되게 돈이 꽤 듬 그래도 명파는 아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천천히 하려고 천천히 아 그니까 12월까지라? 어 이렇게 해서 블레를 계속 키우려고 성장 나비위에 달리미가 나비위에 달리미가 미치인 단면 뭐임? 옷 또 바뀌었네 귀엽지 모자 나 뱃 모자가 졸라 기여 이 안경이 너무 짜치는데요 근데 아니 안경 괜찮은데 모자가 안경 벗어보셔 아니 이 짜치는 맛인데 볼래? 안경? 안경? 이렇게? 그냥 양산형 배워봐 아니 안경 있어야되네 인정 인정 응 아니 식빵이 좀 짜친다 내가 모르게 식빵말고 풍선껌? not bad not bad? 아 바뀌어봐 와 벌써 어느 세월이야 지금 됐다 나쁘지 않다 good good 밥 주실분 밥 없이 가나요? 가? 그러네 밥이 54분이잖아 밥이 있는데 왜 밥을 먹어 아 그렇네? 아 이거 나 1분이 밥인줄 알았어 가자 가자 요리? 미안한데 자 이거 무궁 파시고 8만골? 먼저 죽으면 벌금 10만골입니다 네? 오오 사연 형님이 낸다네요 아니요? 9800골 있어요? 아 있는거 다 털어러 갈게요 그러면 배가 못해요 네 네 가보자 이거 골드 보상 받는 거지?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죠 이거 받아야돼 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당하네요 잉? 잉? 안 놀라야디 이거 노노 가디언이에요 노노 가디언 아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 좋아요 노노 가디언 우리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야? 우리 그 정돈가? 그 정돈가? 만약에 죽으면 그거 그거 아닌가? 만약에 다 죽으면 몇 파티만 살아남고 나머지 까는 거 만약에 죽을 리가 없어 진짜 그냥 그냥 베이모스야 그냥 악의 오로스야 그냥 진짜 컴퓨터를 이거는 뭐예요? 버그 이거 실화예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예요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군데? 누가 전자레인지로 게임하냐 누가 와이파이로 게임해 전자레인지로 게임한다니 청미야 이거 뭐야 아니 누가 펭슨이 컴인가 봐 아니 청미도 누가 성수하기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누가 계약질이 아니 이거 누가 안 해 뭐야 아니 누가 스킵을 안 해 아니 누가 스킵을 안 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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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가? 우리가 아닌데? 난 아니야 나 이거 처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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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장면이 있어? 진짜 전자레인지 맞는데 우리 터지게 만드는데? 예? 강한 남자 님 식포인 슈 누구야 누구야 지금 자수하면 봐드림 어? 야 보라색 2번 저거 누구야 섬누리 섬누리 섬누리야 나 왜 나 지금 라면을 아 그래 섬누리 주실게 아니야? 섬누리다 섬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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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누 섬누리 desem 섬누리 섬누 섬누Rock 룩이 살벌해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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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카 룩 카맨인데 카맨 오 카맨보고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누가 되면 뭐 들 필요 없잖아 내가 죽어 그러면 너지들 나이게 하드 너지 없어 자기소개하는데 이거? 방금 내 PR했어 아 왜 자신을 낮춰요 우리 쎈데 안쎄 기사 사진이 안나오는데 뭐가 쎄 아 맞네 이거 기상저격이네 기사도 안 쏘지 왼쪽 왼쪽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 개쎈데 우리 궁팍가면 형님이에요 인정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가겨버리다봐 60파트 된데 우와 좋다 왼쪽팔 여기가 비정상적으로 센파티라 그렇지 여기 가면 다 한타까리 한다고요 뭐 보고 큐브에서 날 환영 많이 해주더라고 뭐 보고 문놀이가 얹놀이가 그거는 쏘리터라서 그병뻥뼥뼥 그병뻥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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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답은 왜 한거야? 원래 대답 잘하나있어 안 돼! 머리지 아니었구나, 슈발!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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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이번 날개하고 끝날 때 그냥 병신같은데 다 썼다 그냥 어 이거 차? 안 차 없어 거기? 안 차 안 차 절대 안 차 절대 안 차 딜이 쎄갖고 안 차 그러니까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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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어? 일관문은 그냥... 그거 없어? 으쨰 지금... 그냥 주력기 다 받게 이 새끼 200줄 없어졌는데 뭐임 이 새끼 이거 벌써 죽어가는데요? 간신히 간신히 호흡기 끼고 살고 있는데? 머리 일쑤 써야 됐나? 죽는다 죽는다! 그거 죽는다! 계속 안 일어난다 계속 안 일어난다 계속 안 일어난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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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야! 너 뭐야? 너무 세다! 근데 너 안 돼! 머리를 쳤어야 돼! 가디언 투버린다! 안가? 네 나의 기름 이거 뭔가... 흥끄릴 것 같지? 머리 쳐가지고 머리 안 선정 같아 이야! 진짜! 이게 기상돌사야! 맞지? 이게 기상돌사라고! 이거 넣고 먹어야겠다 이거 넣고 먹어야겠다 여기에 타요님 봐야 되는데 이건 넣고 먹어야 되는데 많이 성장했구나 타요님 저분 이스비예요 이스비예요 아 저분 24강이네 여러분들 이거 더보기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더보기 해야돼 아아 무기가 좋네 24강이네 24강이네 어 파편 필요한 사람이면 더 무기 하약해야 될걸? 에스터 8강이네 기상캐스터님 무기 레벨 1730이 와가지고 형이랑 같은 직업이야? 어 근데 나랑 가는 길이 다르신 분이셔 이스비 이스비 진짜 기상캐스터 아니 이스비 아니 형은 질풍이야? 어 왜 그 길을 잠깐 타요님 저희 이스비 가죠? 이거 가야된다 저희라니 너 뭐하러 뭐하러 어? 유각 새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 이 도래기라라 다시 읽어야겠지? 다시 읽어야겠지? 저분 돌려 읽자면서요 제가 돌려 읽어드릴게요 가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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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염 저염 좋다 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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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잠깐만요 확인 확인요 파티 1번 3개인가 새로 읽어 한 각인만 와 3개나 1번 1,2파티 암수 3,4파티 회수 얘 3,4파티니까 내가 2파티고 난 몇파티고 난 몇파티고 제가 몇십니까? 보라색이 노란색, 파란색이 3,4파티입니다 3,4파티 회수 노란색, 파란색이 네 회수 잠깐만 어머 들어왔습니다 암수 같애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면 잡은데요 어떻게든 잡아요 어떻게든 잡아요 네 무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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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예정 버섯거 두 분 중 한 분이 사고 한번 치실 것 같다 지점 바사카가 지점 바사카가 크레임이야 바사카인 길쎄 바사카 바사카인 길쎄 어 죽어서 한 명 어 예 구라 아 구라 치지마 어 직잔데? 어 아예 벌금 내 이만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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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우니까 봐준다 기공님이 그죠 사과했으니 봐 드리죠 인정 인정합니다 봐주는 거 봐주는 거고 볼 주는 거 봐야 이건 뭐 봐드리긴 할게 냉정하다 볼트로 봐드림 얼마되는지 봐드림 지켜봐준다는 얘기였구나 지켜봐준다는 얘기였구나 네 여기 안은 없나요 머리카락 막 빠지고 응 어 네 후딱 밀려가지고 들어가겠다 근데 원래 첫 번째 머리는 빨리 들어서 참 저 2기사 옆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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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열먹고 싶으면 이거 헤우물을 잘 밟아야 돼요 타연님 그 뭔데? 그 바닥에 장판 제가 깔아주는 거 공중 장판 그걸 모르니까 안 뜨져 도전 나 알려바를 했어야지 그거야 아니 이거 밟으라고요 이거 이거가 뭐야 아 저 노란 장판 이거 내 노란 장판 그 위에 있어야 돼? 위에서 딜을 해야 돼? 아니 이걸 지금까지 몰랐다고 아니 너가 내 발밑에 깔아서 써야지 나 기상센서 촉새처럼 계속 움직이는데 어? 그래서 보통 똥꼬이 많이 깔아 아파요 어디요 아파요 저도요 저 날아다녀요 어디에요 살려주세요 여기 아리스 조심하세요 살았다 발 발 저기에 많이 서 있을수록 이제 세질 수 있는 거 몇 프로 퇴져? 별만 오른쪽 쳐요? 저거 저거 너 보지? 뭐야 6% 이걸 밟는 게 약간 디폴트 값이야 아니 이거 왜 마무리 안 하며 아.. 안 하며 오늘 뭐야 안 하며 뭐야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안 하며 안 하며 뭐야 안 하며 궁금한데? 약간 제주도 선정인데 사투리 같기도 하고 방해서 여기 아드 담나? 예 어 삼형, 손끼였어 에 26% 에? 이십칠억이 뭐야 이십칠억이 뭐야 이십칠억 이십쇼? 아 벌써 자 뭐야 벌써 150km 미쳤다 아 진짜 버스 미쳤네 아이고 아 나와봐. 너무 센데? 운전해도 됐네. 아니 베이머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그러니까 되게 금방 끄다니? 너무 쉽다. 우리 파티에 보석 세금가 있네. 맡길게. 오빠 안 돼. 오빠 아닌데. 이거 실망해도 스킬로 치면 아덴 차요. 아니 근데 진짜 준수 게임 잘한다. 나 게임 잘한다. 준수 게임 잘하는 편이지. 4관문 깼잖아. 그니까. 아니 왜 나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4관문감? 뭐야 왜? 사장님이 뭐인 거예요? 맞는 거 같긴 해 준수가 오늘 한 거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단톡방에. 4관문 깼잖아 준수가. 준수가 가자마자 좀 이상하긴 해. 맞아 맞아. 꼭 하야 된다고. 그게 타유가 없으면 그랬구나. 진짜 오해야. 근데 우리 진짜 4관 족밥임. 딜로 치러누르면 돼. 딜찍 패턴으로 갑니다. 아 근데 진짜 딜찍이야. 이거 찍고 피자 조심. 지금 딜러야 돼 딜러야 돼 딜러야 돼. 지금 안 돼 피감 피감 피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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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유 님이 하더니. 이거 어차피 초각선 그 무력 되기 전에 갈 것 같은데. 내가 암수. 인다는 그거. 어. 제발 일어나. 어. 아. 초각선 써야 돼 초각선. 안 돼. 회포 던지세요 회포.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나 쩍쩍이. 안 돼. 아니 이거 수업성이 안 차? 뭐야. 이게 안 찬다고? 아 나 이거. 야 나 죽음을 극복했다는데 뭐야? 그 제 초각선기로 살린 거예요. 미쳤다 정미야. 너가 날 때려. 아니 수업성이 시바야 나. 왜 안 도움 돼. 아 나 죽었어. 아니 조각선이 안 들어야. 왜 안 돼. 나 죽고 썼으면 됐네. 킷킷. 고생요. 오빠들. 아 안돼 안돼. 나 왜 또 아니야. 아 안 나와도 돼. 넌에만 나도. 대형 망패 욕심 없어 저런 거 너네가 가족 사진을 드는 것만으로도 나 배불러 나는 그래 저런 거 씨발 씨발 저런 거 욕심 안 내 나는 그게 아니고 궁금한 게 직업이 잘못된 거예요? 이현자 씨 쥐새끼처럼 가져가시려고 하네 왜 못 드려? 아 왜요? 가져가세요 중순을 안 써요 이제 주세요 나만 사랑한다면 흙 넘치는 거 알아? 아모르파티 딩기딘기 딩기딘기 아 기현자구나 왔네 아 기현자라서 아 나 기현 아모르파티 안다는 건 다 그런 거지 잘한다 잘한다 하키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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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진가 우리 근데 가만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긴 한다 당연하지 이거 안 줄어들면 지능 낮은 거 아 오우 사람이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왠지 꼭 하면서 할 거 같은 하키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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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가지? 하키들나 홀리나이트 가도 되나요? 아 아 근데 저 방풀초 방풀초 어 아 근데 우리 진짜 다음주에는 무공 따겠는데? 베인 아니 골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버스를 좀 돌려볼까 하키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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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야 돼 우리 40분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볼거에요 밥 리필 해야되나요? 고고고고 328불인거 깨 이거 원투하면 돼 사라딩딩이 영지의 절임 가고 있을게요 그러면 아직 밥 밥상 사리지도 않았는데 거기로 집합해 거기로 네 정비지 조토진 아른함이 가득 사감 왕치 뭐야 사감 왕치 어? 사감 왕치에 토끼 머리에 맞다 정비야 초대점 안녕 문월 밥 하유 맛있는 만찬 배가 불러옵니다 밥 밥 비라리 이병 송경호 호진님이 오늘 그거 하셔야 돼요 랩먹 랩먹? 까먹음 홀라는 모델 홀라는 모델 전 다 알아요 홀라는 모델 홀라는 모델 홀라는 모델 홀라는 모델 홀라는 모델 아파요 진짜 되니까 진짜 와 와 뭐야 반대로 개 나 간단했어 내 배꼽 내 배꼽 어디갔어 잠깐만 진짜 피식대학을 위협한다 그냥 저 풀이 팩쿠키로 모자 사주면 안 돼 플로 홀라는 모델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너무 배럭 같은데 누리야? 이거? 이거 배럭같아. 영산형 배럭. 뭐가 배럭같아? 본캠는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거. 완전 본캠 같구만. 아니야. 너무 그려. 룩픽스비야. 밥 드세요. 그리고 지금 쿠키 너무 귀해. 나도 쿠키 너무 귀해, 나도. 그 땅굴자 쓸 수 없어. 아니, 저 땅굴자 쓴다고 쿠키를? 너 참고 싫어하니. 나도 숙련도 물약 그거 해야 되는데 그냥 룩달에 썼어. 딱. 넌 저라. 근데 가실 분. 기기기기. 사킬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 중이야. 그냥, 나 존나 센 곳에 해주세요. 저런, 홀리나이트 말고. 예. 문어리 치적 말고 다른 거 없나? 홀리나이트도 남자 기상인데? 포크로 오는 게 나아지. 여기 그 소리예요. 여기 남자 기상 있다, 남자 기상. 남자 기상 있다, 여기? 아니! 제가 옷 안 들고 다니래 그런 Grego. 아니! 타윤님 슬레 빼요? 슬레... 부상실사 절망편. 슬레로 올래, 타윤님. 아니, 나 이걸로 갈래. 남기사쿠하단이. 근데 슬레 잘 손 안 대, 요새. 동타에 왔어요? 쳐다보면. 동타에 왔어요? 나 이거 스코로 빼도 됨? 동태만 하면.. 스코로와! 아 근데 와도 됨. 아... 이거 살짝 부키로 가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야. 나 본일 부일 우리 하면은 내가 그거 뺏기 아 우리 나중에 차라리 본일 부일을 맞추시죠 차라리 본일 부일 맞추던지 그런 거야 본일 부일 할 거면 누리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너만 하면 우리 본일 부일 돼 누리 나 육악 읽으면 육악 읽는다 했고 본일 부일 하면 본일 부일 한다 했어 아무튼 한다는 거 섀도우 파트너야? 예? 둘이 선의의 경쟁 이런 거 육악 읽었는데 뭔가 캐릭터 하나 존나 아까워 돈 아니 그니깐요 나 그래서 부퀘 하나 무조건 풀러 님도 호쿠문얼 초대줘 호쿠문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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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초대했냐? 호쿠문얼 호쿠문얼 나 그 베트남 갔다와서 해야겠다 베트남가? 네 어 베트남에 가? 아니 베트남 유라뽕따잉 비엣남 진짜오 진짜오 베트남이 진짜오인가? 타현님 홀나는 그 케어가 좀 힘들어서 잘 피하셔야 돼요 아냐아냐 저 자리좀 바꿔주세요 케어 있으면 만들 것 같긴 한데 상하 방식 자리좀 바꿔주시겠어요 저런거랑 못갑니다 저거 저런거랑 아냐 저런거라니 저런 천안거랑 못갑니다 이거 골드 보상 받아도 돼? 안돼 안돼 카멘 거절거절 이걸 받을때면 카멘에 가는데 자 이거를 받으면 카멘에 안가도 돼 네 어 1,500분 차이야 우리 카멘 가? 안가 오늘 카멘 가지말까 카멘 안가 카멘 안가? 카멘 안가? 카멘 안가야지 안가 안갈거에요 카멘? 카멘까지 빼잖아 아니 근데 돈도 안준데 왜 빼? 아 그렇네 돈을 안줘 이제 아아 이제 이게 하키가 더 높아? 아니 아니 하키가 더 싸요 4관문을 갈거면 카멘을 가는게 맞고 아 근데 경호는 갔잖아 저번주에 그래서 다음주에만 카멘을 받으면 좋잖아 아 그렇게 하면 돼 아 그럼 나 이거 받아야겠네 아 아 근데 3관까지 가도 3,000골인가 더 주지 않아? 아니야 1,500골이나 더 주지 1,500골 근데 우리 우리 이제 4관 확인해야 돼 4관 진짜 쉬움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족밥임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족밥이라고 하고 무력돼 죽긴 했어 둘 다 누웠잖아 나 나 지난주에 3캐링 빌었어 아니 근데 저분들 그거 바로 아니 4-1을 금방 갔어 아니 그래? 1,8이 2인가요? 아니 4-1은 넘기셔 진짜로 2,8이 내부 같아 카멘이 어려운게 원래 2,8이 어려운건데 딜이 쎄서 그게 그냥 넘어가지 어 2,8을 쉽게 넘기더라 내부 어디에요? 1,8이 갈게요? 1판 내부 1판 내부 저 급타 끌게요 네 오케이 1판 내부 급타 끼고 그냥 암수 들고 갈게요 근데 내부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아래로 급타 안껴도 돼 나 디트야 따라오시면 그냥 구동 낄까요? 여기 내부 그때 호진이 형이 몰살한대 응 했어 내가? 아니 그게 내가 무슨 몰살인지 니가 따라왔잖아 니네가 가자 가실 분 가실 분 가실 분 님들 님들 저 이거 봐주세요 저 잠깐만 봐주세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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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비트 하는 놈만 재밌다 아 육단 차지이야? 저게 초각성 스킬이야 가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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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 빡숙이잖아 아 아니 몰락했던 열심히 하시잖아 이제 아 그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스킬 이름이 수퍼노바야 진짜 스킬 이름이 수퍼노바야 아 근데 과보 약간 존나 웃기네 어 왜 스포노바라고 하나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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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만 만들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헉 아 듣고싶었는데 쑤쑤쑤 똥사다 끊긴 느낌이야 너무 웃어서 너무 웃어서 폐아파 진짜 경주 가요 형님? 가자 가요 가요 조기야 너 가면 갈게 가자 고 고 야 혼자 너 갈거야? 난 타요 가면 가 오케이 가 너 차 타고 가자 그러면 좋아 좋아 조토진 차 타고 가 별승전 직관 가 나 진짜 가 너네 간다 그러면 진짜 가 진짜 간다 그러면 나 가 나 진짜 지옥이라도 가 지옥이라도 가 그러면 니가 지금도 가 나도 진짜로 나 이러다 부산 갔잖아 나 이러다 부산 갔잖아 아 안돼 나도 이러다 갔어 너도 갔어 시발 시발 같이 갔었나 그때? 아 시발 어디 갔어 이 새끼 그때 우리 부산 가가지고 단우리랑 보리만 먹었잖아 네 레전드 맞지 보리가 없었잖아 줄 서요 줄 줄 아래로 보여요 흑 흑 카운터 지금 그냥 무거운 다리야 뭐야? 여기에서 모이면 돼요? 다리가 무거운데 살짝 아래로 왜 아래야? 뭐야 여기 아냐? 위 아냐? 위 아냐? 위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누가 아래로 왔어? 아 다리 무거워 사이좋게 양쪽이 무거운 다리 하나씩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로 올라오세요 그때 나 종이 기지배에서 술 마시고 있었던 거 같은데 왜 갔지? 뭐 하다가 갔지? 기억도 안 나 11시 11시요 거기는요 좀 위로 가야돼요 좀 위로 가야돼요 거기는요 여기 몇시에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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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미리 못 보냐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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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거 떨어져요 괜찮아 버티 히트 안 아파 히트는 버텨 햄님 너 좀 안 아파요 잠깐만 일어나야 돼 하핳 종익이랑 이거 장판 생기면 내려가세요 미리 가지 말고 네 저 내려 1파티 내려가는 겁니까? 네 우리 우리 이그리스 나긴 나오면 고 지금 나 왔다 어디 있어요 내려와 내려와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 잡아서 던이 있고 여기는 아 참아 여기다 이걸 얹어 했어 했어 어 어 어 어 어 뭐 찾아요 이제 왜 막 얘 어디갔어요? 기다리고 오지 않을까 50줄이면 말해주세요 네 50줄이에요 어 어 아 야야야야 반사피해가 있는데 나 제발 아니 저 반 반사피해 1대고 죽었다 아니 저거 왜 다 죽었어 야 이거 찾아줘 다 죽은 거 아니라 저는 한 명만 죽었어요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줄 끊어줘야 돼 어 하나 하나 기억나 줄 끊어줘야 돼 줄 끊어줘야 돼 줄을 좀 끌어달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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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나 이제 처음 해봐 나 줄 끊어줘야 돼 이제 나 줄 끊어줘야 돼 이제 나 줄 끊어줘 빨리 안 끊어줘 저거 랜턴 쳐봐 랜턴 쳐봐 저기 처음 보내 어 됐어 됐어 줄래 가져갈게 내 줄래 가져와 실드 실드 생기면은 아들 써야돼요 어 알고 있어요 아 반사 반사 이거 꺼지면은 양날개에서 치면 돼 보러줄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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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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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쳐 지금 여기 여기 사이드 아들 한 번 더 네 오빠 오빠 뭐야 여기는 아들 우리가 왔어 우리가 왔어 아직 멀었어 좀만 더 기다려 우리가 거의 다 왔어 진짜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짜 거동 여기 재앙이야 이게 디제스터야 디제스터 아니 오더를 안해줘 쇼토지 아니 우리 23줄이 다 소각송 써야된다 지금 써버려 여기 써야돼 여기 써야돼 마무리해 지금 써 너희가 못 맞춘 거 같은데 근데 아무도 못 맞춘 거 아니야 너네 아무도 못 맞춘 거 아 누가 맞췄다 이거 누가 누가 맞췄다 레전드 파티 와 이 까이는 거 좋다 오오 갑자기 100만씩 까는가보네 오오 소리attle 아니 뒤큄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어디서... 그 중에 왔나옵시지. 이 배수님! 이거 진짜 세다. 아니 이거 잠깐만 삼누리가 22%이고 이병송이 형 밑짜리는 얼마큼 넣는 거야? 이거 넣어 먹어야 한다 이거. 근데 이거 본캐명 그거 더보기 하세요? 쏘기! 네 본캐더보기요. 확인이요. 역시 벨벨 서서서 난 하키드나 여기 아니면 못한다 이거 다음 벨페가 난 두려워 두려워 하긴 해야겠다 진짜 X됐다 이거 다음 벨페 뒤져봐라 한번 다음 벨페 에키드에나가 오면 왜 이렇게 쎄지는 건데 뒤져봐라 다음주가 벨페입니다 뒤져봐라 뒤져봐라? 그렇다는데 맥북이 아 기상에서 넉프 안되겠지? 아 조심스럽게 기상에서 탁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상은 넉프를 먹을 가능성이 없어 진짜 스컷 못 뽑으면 바로 갈아타야겠다 진짜로? 진짜 유강이 읽었으니까 갈아탠다고? 앤서덕 알겠다 비듬직스럽지 진짜 비듬직스럽다 기상에서 지표는 내가 다 싸울 골랐어 지표 무슨 소리야 나 캐릭어 없는 거예요 완전 소울이랑 캐릭어 없어 아니 왜 다 내려치기야 된 거야 다 센데 박수 심리나이트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모 일격 잡 여기가 수염 빼나? 맞죠? 네 수염 빼요 소각성 언제 털어요? 소각성 지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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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는 털음 오케오케 아 스포 풀어요 소각성 돌거 같은데 뭔가 지하가면 소각성을 아랫뱀미에다가 쓰면은 네 그러면 바로 잡히긴 하는데 좀 아깝긴 한데 맞아 아래 포파를 버린게 응 소음 두 마리 범죄 죽었어요 도진이 형 가면 일상 뺄 거 없어? 난 있어 40분 40분 상관 일상 같이 가죠 같이 같이 가 상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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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날인데? 상관 일상 tayo insanity 정답 상관 일상 상관 일상 상관 일상 상관 일상 상관 일상 상관 일정 thankyou kel 폴 스택에 내가 변신했어라 이미 뭐 던졌어 기대해 도망가 도망가 내가 살려줬어 근데 타요 타요 이걸 살려? 암수 던지긴 했어 근데 나 곧 변해 나도 살려줬어 암수 던지긴 했어 왜 더 변하는거야 12시간 넘어시 저 2스택이에요 걸렸나봐요 걸렸나봐요 야 걸렸나 걸렸나 제발 나 제발 지형 재워줄 면역이나 야 지형이야 이 여자 미쳤다 이 여자 미쳤어 이 여자 미쳤어 나가야 미친 년아 내 머리를 박아주는 중 다시 하자 죽였는데 누가 내가 죽였어 내가 그냥 아싸 아 일어났어 내가 가졌어 아싸 나의 영원한 라이브 내가 아싸 아싸 알겨버렸어 그냥 아니 아누리 나한테 고창 존나 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처음으로 묵궁 딸 수 있는 레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발탄 우리 있어 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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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가봐 쿠쿠가능함 아니 쿠쿠 마리오에서 다 터져 이거 마리오에서 터진다고 발탄도 안돼 낙타있어가지고 아니 발탄 그냥 그거 색깔별로 먹는거 아하 인정 조심해 조심해 벌써 이 스텍이야 이사람 변한다고 나 이 스텍이야 악마가 된다 이사람 나 이 스텍이야 해줘 나 악마가 될 것 같아 잡아 죽어 죽였어 내가 와 벌써 죽었어 착각마 나 죽었어 하윤님이 죽였는데요?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바로 그냥 하하하하 바람선고 박았어 나한테 하하하하 와 진짜 하하하하 그 다음 자랑스럽게 내가 죽였어 하하하하 아니 평소에 일단 원한이 있었어 이건 우리 손으로 저어줘요 하하하하 아니 난 이해해 우리 손으로 저어줘요 우리 쪽 너네라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랑 타빈은 사진이 안 나오니까 너네라도 강함을 느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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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뒤로 한 번 더 어 어 어 웬만하면 백 안전이니까 빌려야 돼요 어 어 어 아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디 말이에요? 글로벌 서버야죠잉? 이거 진짜 좋대요 열셋 딱딱붓기 왔어요 오 빠르다 괸심만 안하면은 아우마 1회 2호 우리 변하지만 않으면 돼 네? 눈속임입니다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첫번째꺼 뭐해? 토요꺼 뭐해? 맨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한 번 더 맨 끝에 한 번 더 아 눈이 안 보여 왜 안해? 와 잠깐만 야 여기 두번째 두번째 어디야 어디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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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제발 변하지 말아 타유 이스택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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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7시 12시 7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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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줬는데 우리 파티 아니야 힐 줬는데 우리 파티 아니야 면도 가지 말고 면도 가지 말고 가쌤 도대체 다시 하나 에땺 아 아 잠깐만 아ㅏ이 탑히히이 나 매우 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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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전 x4 카이면 안됩니다 자 우리 팀이 너무 싫어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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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rts 5점 쥐고, 5점 쥐고, 5점 쥐고 5점 쥐고, 5점 쥐고 5점 쥐고, 5점 쥐고 나 잡혔어 변해요 변해 변해 나 변했어 나 변했어 서포터, 서포터에요 서포터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격돌잖아 어, 무서워 왜 없죠, 김호티, 샷 남은 못 참지 잡기 조심 나 잡혔어 잡혔어 질중지 질중지 안 변했다 무력해 무력해 이 정도면 변하지 않아 바닥조심 어우, 잠깐만 변하고 있지 않아 뒤져라 이게 기상 불타다 아, 잠깐만 아, 진짜 우리 집 너무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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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토르 존나 웃기 하하하하 아, 디트도 진짜 너무 웃기다 우리 팀 너무 싫대 몸보즈에요 저거 하하하하 우리 팀 너무 싫대잖아 하하하하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나 자야돼 자야돼, 자야돼 가야돼 나 자야돼 로아 12시간 하고있어 시발 오와 12시간 12시간 윙기까지 당했어 윙기? 하하하하 오쌰 이 객기야 으읍 짜아 다가가 다가가가 맞았어, 맞았어 어, 이걸 피해? 일단 이 파티를 무조건 만듭니다 아 제발 힘을 믿지마 원래 안 믿었으면서 아 나 바꿔줘 나 마나 딸려 미안해요 홀나가서 내일의 중요성은 느끼지 아니 도화가 필요하다니까 야 꽃이 야 꽃이 이쁘다 야 꽃이 이쁘다 야야야야야 제발 카운터 칠 수 카운터 열심히 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면 저 오면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오면 저 오면 터치면 어떻게 되나 터치? 삼침? 저 새끼 왜 하칠 거야 어 어머 어머 잠깐만 박아 뭐든가 에이키누나를 할 수 없어 에이키누나를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저 새끼 저기야 그냥 저 새끼 저기야 그냥 죽이자 이건 유키댄이야 이거 맞아 심지어 개쌤 에이키누나를 너무 어렵다 할 때마다 그렇게 더 해야돼 이걸 무슨 포닐 부위를 한다고 포닐 부위를 한다고 난 할거야 난 할거라고 한우리만 세팅되면 돼 우리 보냉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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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어 CC가 이거 한 번 더 해요 나 변했어 나 변했어 나 변했어 아니 버려 아니 슈퍼너나봐 왜 죽냐고 슈퍼너나봐 죽으면 안 돼 이거 음식 먹지 말고 왔다 근데 이제 이제 깼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레이드네 허허 이막이야 이거 서막 아니야 음 이제 서로를 죽여라 위험한 향기가 퍼지고 다시 무서워 다시 오른쪽 오른쪽 안져 아 안돼 에이키드나 너프 달라는 거 있어 이게? 더 너프해 너무 무서워 이거 근데 그냥 다섯 스택으로 해주지 원래 이거 이거 원래 일본이었는데 삼초초로 추려줬잖아 더 추려 삼초로 아 삼초 그래도 변해 우리 집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진짜 그래도 변해 야 이 바닥 너무 더 가요 바닥 조심 신경 쓰세요 인스택이에요 인스택 곧 변해요 저 저도요 망치지라는 중 곧 변해요 말했어요 또 또 또 또 변했어? 아니 타요가 바로 죽이네 아니 타요가 바로 죽인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아니 저 방금 타요한테 찍혔어요 그냥 아니 보자마자 스킬 박는다니까 아니 근데 기상이 잘 죽이긴 해 전부 막 타대라 아니 아니야 그냥 내가 왜 확실히 날 죽으려는 목적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 하키 누나로 착각했어 내가 무슨 말을 아니 가봉진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시잖아요 여기 정신 나갔잖아 지금 강아지에 저 망치 무거워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으로 밀이라고? 확인이야 응 어 날아갔는데 날려요 날아갔다 어떻게 그러면? 날아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날아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골골 조심 아 이거 보면 세져? 아니 기믹이 더 추가 되는데? 오른손 안 전 오른손 안전 어 어디까지 내려가 얘들아 바닥 똥빨라 똥빨라 어 이상한데 깔아놨어 116 116 116 어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오른손 오른손 올라와요 맞으면 오른손 안전인데 보통 다 맞았어 진짜 우리는 변신만 안하면 깨 변신만 안하면 깨 우리 다음에 뒤쪽 패턴을 좀 더 깎아오자 첫번째꺼 누가 먼저 칠래 누가 먼저 칠래 내가 칠게 야 이거 쳐야돼 쳐야돼 두번째꺼 뭐해 제발 쭉 빠져 빨리 맨 끝에 어디있니 맨 끝에 오른쪽 2파티 맨 끝에 오른쪽 세번째 세번째 나 못췄어 나 못췄어 도도도도 하도해 하도해 조심조심조심조심 반격이야 나하나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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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장판 장판 깔아 장판 조심해 깔았어 나이스 야 안가? 어디로 갈거야 쩌댔어 나 이거 근데 각성이 없으면 못해지나? 어? 각성이 없으면 죽지않나? 부정은 죽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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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넨 왜 죽어? 쟤넨 뭐하러 죽은건데 중단박자 이거 못게 맨이 1박만 해요 맨이 1박만 합시다 아니 랜이 나와서 외쳐줬잖아요 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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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일로 가 본일 해결법 알았어 다 각인 지원으로 위기 모면 하나씩 껴 진지하게요? 진짜 진지하게 각인지원이 안 돼요 이제 아니 저희 맥모닝 파트인가요? 저거 각인 지원이 안 돼요 아니 진지하게요 으악 으악 아니 오른쪽인데 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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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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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조심조심 뒤로 패턴 조심조심 어 잠깐만 뒤로 지켜야 돼 제발 야요요 와 봐 와봐 깜짝이 옷 HERO 저도 이제 살려주셔야 해요 네 확인했어요 빰 ШIN 빰 빰 빰 빰 빰 아니 일 sogar 고나들아 진짜 레전드다 아니 구조대 없나 내가 sie-가 돌리고 sie-가 죽었어 아닌 stell 큰일 났어 아니야! 나 패스티즈를 두 번 댄게 사야 돼. 나 진짜 미안해. 아니 이거 우리 무한지옥에 맞춘 거야. 딜러들 꿀팁 하나 주면 화면 밖에 가면 안 맞음. 그럼 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중모보다 낫잖아. 그게 어떻게 꿀팁이야. 진짜 꿀팁이다. 안 될지. 딜러들한테 그게 무슨 꿀팁이야. 이거 딜러들한테 사형선고였어요 한 번. 아니 근데 이런 거 가면 안 맞아. 화면 밖으로 가면. 아 슈퍼. 아 진짜. 안돼! 못 피하면서 계속 딜하기. 계속 딜해요. 이거 한 번 붙었다가 지금 나가고. 핫스트로 바로 들어와. 나가고 바로 들어와야 돼. 저 이 스택이야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백타 한 번 더 한 번 더. 변해봐 변해봐 그냥 망치지. 변해 변해. 이거 어디 하는거 찍어요? 그럼 들어가기? 바닥 장판 혹시 모양 조심해요 아 나 봐버렸어 아니 이거 진짜에요? 어? 준수는 우리 같이 많이 갔잖아 우리 아니 아니 저 이제 진짜 막힐게요 여러분들 아니 막힐게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진심입니다 왜냐면 내일 경기가 있어서 여기도 욕이야 나 깨미 다시 이겼어 아니 정말 다 욕이라고 개새이키들아 위험한 경기 아 그니까 매주 일관만 해요 애키들아 애키들아 우리 이감 못 깨요 우리 아니야 그냥 하지 말자 근데 애키들아 초창기 때는 잘 못 깨서 사는데 하일 노이방이 있긴 했어 우리 노이로 도망치자 우리 갑자기 레시프로 가자 아니 레벨을 1700 찍고 노이 가는 거 진짜 무슨 노인도 아니고 안 맞았어 하지마 안 맞은 거 처음 봐 안 맞았어 우리 우리 안 맞았어 성장했어 우리 백스타 백스타 하나 더 이제 장난 그만하자 어 이제 장난 그만 나 저 이 스택이여 저 이 스택이여 못 보네 장난 그만해 옆에 조심 옆에 조심 저 장난하는 중 잠시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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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아니 왜 저러냐고 아니 오랜만에 죽었어요 저 오랜만에 죽었어요 오랜만에 젠순실이야 아니 뭐 하려면 제일 본적이 이 스택이여 허리에 꽃 좀 금방 펴봐 저 장난하는 중 중련들아 저 장난하는 중 중수 생일이어서 꽃 준비해놨어 아니 개노더 사명제 부활하면 안 된다고 나 이거 하고 나 바로 중간 때린다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그냥 죽고 때리는 거 아니지 이거 자기가 죽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 뒷백 때문에 한 번 더 뱅스타에 빠졌다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아 여기 시길 꺼인다 아니 그냥 캐릭터 세워놓고 가 자러 앞에 조심해 우리가 알아서 때려올게 딱 붙어요 컴퓨터 켜 놓고 가 앞에 조심 올라가면 올라가면 빠졌다가 바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난 안 나가 꼭 펴요 꽃 조심하고 앞에 조심 앞에 어디야 앞에 어디야 아 씨발 진짜 진짜 간다 그러면 오른쪽 안전 여기 여기 안전 여기 안전 무조건 안전 여기 무조건 안전 봤어요 가운타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진짜 이제 진짜 뛰어야 돼 장군 모드 오프해 이제 진짜야 이제 진짜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다고 그래 누가 먼저 누가 먼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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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던져놨어 던져놨어 고맙습니다 한 번 한 번 어? 4번 여기 저도 카운트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감전 못했어 왜 저래 반피아야 뭐야 2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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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팀 좋네 아니 아니야 근데 아무도 망치 안풀어줘? 이거 열심히 진짜 진짜 차갑다 진짜 차갑다 아니야 우지마다 좋아 지금 못매지 조심조심 이거 한 번도 조심 한 번도 조심 수면폭탄 던질 준비 수면폭탄 변호사람 변호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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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alive 올라올게도 없습니다 스마트 와 언니 얼마나 크게 아 마이크가 마이크가 때리고 마 나 맞추네 하지마 나 맞추네 하지마 나 맞추네 하지마 나 맞추네 나 맞추네 나 맞추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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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명 땡겨줘야 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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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낳게 아니 왼쪽에 놓으면 돼 왼쪽을 밟으면 돼 허리야 일단 깨면 돼 아니 근데 이게 디트 망치질이 평타판정이라서 반격 안 터지 너무 지렸다 평방송 나 깜짝 놀랐어 오 나 놀랐다 첫 번째 거 그냥 건너고 그 다음 거 스페이스로 우리 두 번째 고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심히 오세요 곧 후기 손 있으면 안 돼 스페이스로 찍고 there 나 쟤이가 죽어 존나 죽어 야야야야야 어우 야야라 카운터 카운터 야야 어이 쒸말 떠들어 저거 재웠어 야 우리 팀이 너무 싫어 아 Nossa 아 진짜 너무 싫다 가운데도 조심! 가운데도 조심! 가운데도 조심! 꽃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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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가씨마! 난리나 보라 야 이거 곁돌 잡아라! 곁돌 잡아라! 곁돌 잡아라! 곁돌 잡아라! 큰일났어 피가 원래 계속 다는거에요? 네 곁돌아 꼈어요 앞에 잡아라 조심! 저 편해요! 너무 싫어 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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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돼요 너무 싫어 애끼들아 너무 어려워 아니 자꾸 뭐해야돼요? 무력! 무력! 저 여자 무력해! 저 여자 무력해! 저 여자 무력해! 무력해! 이 눈을 쓰러트려야돼! 뭐 없어? 얘들아? 야 뒤에요! 뒤에 봐! 뒤에 봐! 넘어갔어! 넘어갔어! 으아! 잠깐만! 넘어갔어! 왜 넘어가? 안 넘어갔는데 나 빼고 다 걸렸으니까 진짜 왜 안되는거야? 불찌 잠깐만 나 알았다 안맞았나? 아 이거 제발 아니? 야! 누가 세이브한거야! 누가 세이브한거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진짜 왜 안넘어가냐? 무력이 안됐으니까 무력이 안됐으니까 무력이 안됐으니까 애들이 무력이 안되네 저게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 저 2스텍이에요 나 저 2스텍이야 저 2스텍 그만 좀 스텝 써 저도 2스텍 인도 이거 아랫패에다가 그거 키세요 뭐요? 예! 아 통각선 제발 해줘 빡티레 62주까지 좀만 나와 아우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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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각선 여기다가 호오쨍 이거 코치마치세 열 줄이요? 열 줄 열 줄 메도사 어 누구봤다 누구봤어요? 잡혔어요 아아아아 우리 다 봤어 뭘 누가 봤어 으흫흫흫흫흫 저 저쪽으로 저 죽이실거에요? 네네 아 저..아 제발요 네네네 같이 게임 해주세요 저좀..저저 좀 저어주세요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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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안에 승리가 살려줬다! 와야 도착합니다~~ 어ㅏㅓㅁ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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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ㅁㅋ 이게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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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밖에 있어... 여기 이거 잡아 줘, knot 잡아 줘! 어드pei이 어디지 어디야 exits? 어차피 금방 끝나잖아 우리 rough good 잘할 수 없구 나이스 나 지금 수면 폭탄이랑 확수 다 썼어, 이제 없어. 이제 변하면 진짜 죽는 거야? 나 다 썼어. 한 명 없으니까 편하긴 하다. 뭐라고? 어디, 어디. 어민이 누군지 봐봐. 거울 조심, 바닥 조심. 잡혀요, 잡혀요, 잡혀요. 아니 뭐야, 왜 전태 호러드처럼 하냐고. 내가 계속 딜해야겠어, 딜해. 도발, 도발 갑니다. 3도 임발 갑니다. 계속 딜해. 더 세게 때려줘, 더 세게. 곧 때려줘요, 곧 때려줘요. 워킹, 워킹, 워킹. 워킹이 뭐야? 워킹 안 걷는데? 스페이스 마, 스페이스 마. 매우 꺼려줘요,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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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죽었잖아.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죽여야 돼.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애피한테 죽어, 애피한테 죽어. 애피한테 죽어, 애피한테 죽어. 아, 어? 진짜? 패치됐대요? 이거 나가야 돼, 이거 터져. 저, 저, 살려주실 분. 내가 살려줘, 내가 살려줘. 내가 살려줘, 내가 살려줘. 나 이제 수면 폭탄이 없어. 와, 영불됐어. 와, 영불됐어. 야, 이제 안붙어요, 시발. 와, 그냥. 이거 왜 해, 이거 오까봐. 뭐 왔는데? 반반반시. 시, 반반반시. 시, 반반반시. 반. 시, 일곱시시. 어디서 시작했지? 다, 다, 다. 시작이 오래됐어? 여기 12시 시작이었네, 12시. 그럼 여기 11시. 12시 시작이었다고? 괜찮아? 뒤집혔는데 한번, 괜찮아? 반일이니까. 뒤집혔었어, 11시가? 11시? 11시, 11시. 11시를 뒤집혔지 않나?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야, 이거 안되면 안되네. 이거 진짜 깨끗는데. 잠깐. 오갔다는데? 오갔다는데? 아니잖아. 우리 1시에 뒤집혔었어. 뒤집혔어, 뒤집혔어, 이게. 아, 진짜 레전드다. 뒤집혔었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또 누가 죽어가지고, 누가 죽은, 죽은 사람이. 아니, 아까는 누가 죽어도 편하다며. 아니, 누가 죽은 사람이 핑 찍어가지고. 나 아니야. 아, 진짜 신났어. 아, 맞아. 아, 맞아. 컴퓨터 키우고 가, 누리야. 컴퓨터 키우고 가. 장코버니. 허구 절어가. 허구 절어가. 허구 절어가. 허구 절어가. 각성기만 써, 각성기만. 수리야. 아, 나 망했다. 아, 풀 아, 잠깐만. 아니, 나. 아, 아, 나도 망했다. 어차피 리트야, 걱정마. 예? 저 이제 깨달았어요. 저 이제 뭘 피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저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예? 대본식 대신하는 새끼 자제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것도 벌금팟 해야 돼. 우리 팀, 우리 팀 숙련도 올리려고. 인정. 이거 내가 올려주잖아, 근데. 해주잖아. 물량아웃서 내가 힘 올려줄게, 누리야. 걱정하지마. 고마워. 물량아웃서 준 거 같지? 으쌰. 누구야 또? 나가. 야, 걸렸다. 버빈. 접니다. 알고 있어요?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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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11시 3시, 11시 3시. 접니다. 알고 있어요? 예. 됐죠. 갔어요. 잠깐만, 나. 길은 진짜 빠른데. 길은 진짜 좋은데. 길찍이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네. 강아지 두 번째 꺼 나 붙어있다가 나갔다 바로 들어와 나갔다 바로 들어와 나이스 점점 날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가라 야 나가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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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머지는 그거 그거 있잖아 말을 해 언어를 잃었어 어머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갔다가 들어와 그리고 절대 먼저 나가지마 나가면 안 돼요 이제 이거 파츠 돼가지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병신 나가면 바닥 장판 나온거 나 근데 병신이야 병신 병신 안생기는데? 아니 오늘 깔고 갔어 우리 개 맞고 안 생기는데 안 생기는다고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손 손 손 손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손만 조심해 손만 조심해 손 손 손 손 손 손 세 그냥 이누나 멘톨 핀다 딜러가 잡아야 돼 내가 변한 거임 아니면 민들이 변한 거임 아니 너 데뷔잖아 17만이 와 이렇게 했어 죽이고 시작하죠 빨리 죽이자 너희 죽여 그냥 님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에요? 맞아요 저희가 변했어요 타윤씨한테 다 먹었어 왜 일곱 명을 못 뺏어 야 애써 간만 났나 아니 타윤님 자체가 기믹인데? 애써의 응지를 킨 거 같은데 애써 간만 났는 기믹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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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수 들어 암수 아무도 들지마 화수 들어 화수? 화수 들고 왕키 때 일단 화수 던지고 시작해 네 물 안 왔습니다 짜증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 님들 그 왕키 때 손만을 조심해서 손 반대로 가 손 반대 몰라 그 딴 거 몰라 딴 거 몰라 내가 왜 손 등지도 몰라래 내가 손 반대로 가 님들 매혹이 안 걸려 손이 뭔지 몰라 어머 거추 진짜 변했어 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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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사람 달려 야 쟤 못 세웠어 자 어떻게 벌써 멈쇄는데 뭐 무슨 법이야 어떻게 벌써 멈쇄 어떻게 벌써 멈쇄 야 나가 또 들어가 어 들어가 다시 어떻게 벌써 멈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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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데로와 찍은 데로와 찍은 데로와 오 호수 형 좋다 지금 아 진짜 자야돼 진짜 지금 간절하셔 하하하하 12시 9시 12시 10시 12시 10시 아 제발 아 진짜 설마 버려 버려 장난 아니겠 정없다 이거 이거 클리어 클리어 못하면 범인한테 클리어 다 받아내죠 clearly 여성 멈쇄 야 sitting 누 зап ى 2.0 1.0 silly 나 진짜 가야돼 누리 진짜 가야돼 나 진짜 가 Dojo 너 왜 만지마 Vai 안전이 민장님 아 저 저 저 멈쇄 신 Aven Trade 나른하니까 화수 던져줄께요 화수 던져 나 없죠 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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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거 치고 그거 나이스야 됐다 일단 우리 진짜 해야돼 아 그 바람아 잡아 따라가 빨리여 제발 아 죽었어 아 죽었다 둘 죽었는데 아 둘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둘은 너무 세는 둘이에요 저 둘은 안 돼 어렵다 낯설어 매복 볼 때만 해 아 진짜 저희 찐막 가요 저 무력 패턴 때는 저 무력 패턴 때는 우리 그 열매 피는 사람이 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표식이 아니어도 일단 나가셈 알겠습니다 내가 목안에 뜬 내가 목안에 뜬 내가 타이형은 내가 죽인다 야 공사 몇 시야 노래야? 진짜 안전하게 해보셨어 아침 7시 아침 7시인데 아침 낮에 일어나도 피시방 가서 세팅해야 해 피시방 가서 쿨 디저스 당했대요 루아에게 루아 피만은 돈 많이 베이직이네? 오른손 오른손 완전 럭키비킬네 루아 피시방 가려고 어휴 조심 미리네 미리네 안 쓰면 돼 궁이 있었어 아 너무 아프다 꼭 조심해 꽃 할 수 있어 우리도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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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안될거야 아마 미안합니다 내가 맞았네 앞에 조심 야 나 내 옷 걸렸어 아니야 아니야 착각이야 아니 아니 벌써? 갔어 너무 절렁적이야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방금 걸리는 사람은 그냥 화수만 던져놓고 쓸까 확인 죽인다 자유 뭐야 나 죽이려고 그래 자꾸 네번째 두번인가? 나 침묵 잘한다 두번째 두번째 잡았다 내가 있어 내가 내가 어 못했어 뱉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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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누가 맨날 죽기래 어 바닥에 불 난다 불타는가 봐 하핰핰핰핰핰핰dd 바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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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키 이거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붙었다가 이게 나가요 들어가요 반대로 위 근데 나 반대하는 거 봐줘요 반대하는 거 페이스텝! 한 번 더! 오 다 갔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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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써 줄 써 줄 써 크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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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써도 돼 두 명 써도 돼 그냥 나가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말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살짝 옆으로 가야 되는데 누리 언니 되나? 아니야 아니야 되네 아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안 됐다 아니 같이 이거 딜 하면서 딜 하면서 화수 던져 그냥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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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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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 orchest 쯔각이야 문화 손만 반대로 가 조심 조심 화수 던져 화수 던져 손 반대 반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 이미 감전이요 미안해 이제 반대쪽으로 가 계속 감전이요 계속 감전이요 저도 감전이요 잘해 너 감자냐? 그래! 반대에 서 있어 그냥! 하수 던져! 이거 피할라 하지마! 하수 던지래! 하수 던지래! 카운터! 카운터! 무력 진짜 다 때려봐가지고 버티는 거 조심해요! 하수 두 번 던지려고! 잡는 거거든 어 아무도 안 잡혔어 대박 됐다! 내려오세요 하나 부족해 야 저 누나한테 끌려가요 난 이미 끌려갔어 막고 와봐 어 누나야 어우 나이스 아 깼어 깼어 죽는다 아 깼어 깼어 맞아 이제 깼어 딱 나왔다 응 매혹만 안 당하면 깼 매혹만 안 당하면 깼 매혹만 안 당하고 있으면 인정 에일 어려운 거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 맞아 인정 이빨 암스 히히히히 에라가 202 제가 으 어 이케 예 이케 이제 뱀 죽이고 나서부터 쓰면 돼요 아들을 아들을 언제 쓰냐면은 거울 때 한 번 쓰면 돼 에펠 때 거울 때 그리고 영졸 때 쓰면 돼 뭐 안 하는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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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핑 찍어줘 내가 찍어줌 여기다 세수 반 반시 반반반 어디였다고? 여기였어 여기 시작이었어 반 반 반 여긴가? 여긴 바꼈다 11시 여깁 여깁 다하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한시에? 반시 반반반 예? 예? 여기라고? 한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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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여기라고 시험자 찬스 나이스 오오오 와 한시 청자 찬스 갓청자다 갓청자 야 서로를 서로를 못 믿어 이제 여기라고 카와 한 판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아니 아니 이거 서로가 핫킬이 나네 이거 마지막에 뭐였다고 아니 서로 서로 바로 안 보시는 게 존나 내가 잡힐까? 잡혀야 되나? 한 명 아무나 잡히면 되긴 해요 그냥 딜해요? 네 터지면 안에 들어가기? 안쪽 터지면 지금 들어가서 딜 계속 하고 있어요 나 제가 잡힐께요 제가 네 야 하트 뭐 하는데요? 나 황홀해 지금 황홀해 나도 황홀해 자? 딱 한 번 치지 마 9-3-1 9-3-1 9-3-1 9-3-1 9-3-1 둘 다 둘 다 쳐야 돼요? 한시도 쳐야 되지 않나 여러분? 한시 한시 쳐 10-3-1 잡았다 와 깼다 나이스 끝났습니다 결국은 했다 와 깼다 잘했다 잘했다 아 나 잡힐었나 겁나 어렵다 얘가 카맨보다 어려워 인정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그래도 아니야 제발 성적표 나이스 뮤 그렇지 나이스 뮤 나이스 뮤 잔혈 뭐야 나이스 파유 오우 와 각진 잔강 나이스 나이스 먹으실 분 못 먹으실 분 나 본캐긴 한데 내가 먹어도 되나? 예 뒤집셔 지금 필요없어 아 누리도 먹어도 돼 딜러잖아 에에에에 에에 먹어도 되나? 저희 끝인가요 이제? 예 우리 끝입니다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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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희 보일보일 할거에요 다음주에 우리 다음주에 수요일이냐고 네 다음주 수요일 네 이제 매주 수요일 다음주 수요일 자러가라고 누리야 응 너 누리야 내일 잘해 빰 하나 추수야 내일 생일선물 줄게 날 밝으면 네 화이팅 우리 애니 아 진짜 알았어 난 정가 줬다 아 진짜 난 정가 줬어 아니 아니 끝이죠? 끝 끝 안녕 다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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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에 봐요 네 다음주에 봐요 안녕 이제 순대 꺾지 순대야 순대야 고생했어 재밌었어 수고요일 응 아 짧게 존나 재밌었다 수면하래 너무 좋아 series 고생하신 감사합니다.